방촌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2역에 1번 출구로 나가서 우회전 하여 둔살로를 따라 쭉 가면 옛 해안동의 마을이 나온다. 1호선 하행 열차의 심야 주방역이며 안심행 막차가 떠난 이후 2역을 종점으로 하는 열차가 자전까지 운행된다. 열차 운행이 종료된 후 다음 날 아침에 설아 명곡행 첫 차가 2역에서 출발한다. 양방향으로 건넘선이 설치되어 있다. 고려시대에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하여 경량동이라고 불렀는데 조선 중기에는 방촌천 좌우가 버드나무로 숲을 이루었다고 하여 유광촌이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이후부터는 흙이 기름지고 물도 풍부하여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으로 방촌동이라고 불렀다. 2면 2선에 상대식 승강장이 있는 지하역이며 승강장 벽면 색상은 노란색이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그다지 이용객 수가 많지 않지만 2역은 회차선이 설치되어 있어서 소음 방지를 위해 2016년에 스크린도어가 우선 설치되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